꺼내보고 싶으면서도 감추고 싶기도 한 그런 게 사진의 매력이지 않을까 찍고 난 앨범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저에게 힐링 같은 존재예요. 사진이라는 거 제 삶이라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. 제 삶이 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죽어서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. 좋았어. 자, 둘, 셋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열, 셋. 한글자막 by 한효정